00320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일신방직입니다. 일신방직은 은 동산은 섬유제품 제조와 매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담 면사, 혼방사 등 섬유제품 소재가 주요 생산 제품이며 사료와 니트원단 위탁 가공도 하고 있음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고 있음 부동산 임대업체 신동 창업투자회사 일신창업투자 주류수입 및 도매업체 신동와인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 bsk커퍼레이션 등을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함 기업개요 대시 1951년 11월에 설립되어 면방작업을 주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 여의도의 본사를 광주 북구와 광산구 경기도 안산시의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주요 사업 부문은 섬유제품 제조 부문 투자조합 운영 부문 화장품 판매 부문 주류 수입 및 판매 부문 부동산 임대 및 관리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대시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 주 신동 주 일신산업개발 일신창업투자 주 신동와인 주 일신 비에트남 co ltd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화장품 판매 투자조합 운영 창고 물류 부문의 부진에도 원사 가공사 등 섬유제조 부문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섬유제품 가격 상승 주류 판매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도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소폭 하락하였으며 금융수지 저하 법인세 비용 발생 등으로 순이익률 역시 하락하였음 대시 주류 및 임대 관리에 양호한 매출이 기대되며 유통채널 확대를 통한 화장품 부문의 회복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로 섬유산업의 부진이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3월 3일 기준 장마감 일신방직의 시가총액은 3180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일신방직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59위입니다. 일신방직의 상장 주식수는 240만주입니다. 일신방직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단위는 한주입니다. 일신방직의 퍼은 8.85배이고 추정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2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0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6,19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4만 1,544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0.3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4,97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와 bps는 각각 0.38배 35만 1,28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7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36번지억원 135억원 610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0번지억원 104억원 642억원입니다. 일신방직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31번지 44%이고 유보율은 6431.94%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2.07이며 전일 대비해서 4.22 더하기 0.1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02.42이며 전일 대비해서 15.23 더하기 1.9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신방직의 2023년 3월 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3만 2천5백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13만 1천9백원보다 6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13만 2천4백60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신방직의 총가는 13만 2천5백원이며 주가가 일신방직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신방직의 총가는 13만 2천5백원이며 주가가 일신방직의 241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10%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장기 이동평균선들이 밀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만 나와준다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종목입니다. 다만 골파기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금일 일신방직은 거래량 1767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425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유진증권에서 4200여주, 키움증권에서 1865주, 한화에서 980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701흔하홉주, 제2피모간에서 600여순도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120세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240세주, 한국증권에서 1239주, 메릴린치에서 1115주, 한화에서 103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845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539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일신방직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일신방직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일신방직 먼저 서점에 서비스 선수 아래 poking